자 이렇게 오늘 Let's leave $10, then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팁 관련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우리 그러면은 한번 연기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선생님이 제일 잘 어울리는 머리예요 그래도 오늘 감사해요 저는 그 분홍이가 또 올 줄 알고 분홍이 아니면 펑크 바로 이거 맞죠 이거는 좀 나쁘지 않죠?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제가 잠깐만 이거 보면은 제가 여자예요 제가 짠돌이네요 제가 조금요 선생님, 마유, how much should we leave? 왜 이름을 밝히고 그래 You know what? $7 is enough He was really nice to us You know what? You're right You know, let's leave $10, then OK? 넣어남겨? OK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똑같아요, 피터랑 이번에는 그렇다면 주거니, 밖거니 같이 한번 인터랙티브 러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 자, 목소리 크게 해주시고요 표정, 억양 꼭 살려주셔야 돼요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All right, go ahead All right, go ahead $7 is enough Let's leave $10, then All right? That's good? OK 자, 이번에는 바꿔서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피터 역할을 해주세요 How much should we live? How much should we live? How much should we leave? $7 is enough He was really nice to us Let's leave $10, then How much should we live? How much should we live? olika 얼마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해요 should we leave? 남길까? 남기는 게 좋을까? have to 보다는 should가 좀 가벼운 느낌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leave는 살다가 아니니까 발음할 때 이 모양을 처음엔 오버를 하셔야 돼요. okay so how much should we leave? 남기는 게 좋을까? 다음 거 해볼게요. seven dollars is enough. 계속 부탁드릴게요. 7불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네, 7불이면 충분해. enough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 이런 말투도 될 수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의 덩어리 집합으로 보기 때문에 seven dollars are가 아니에요. is. 다음 거 해볼게요. he was really nice to us. he was really nice to us.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한테 너무 친절히 잘해줬잖아. 너무 잘해줬어. 그쪽에서 be nice to someone 하면 누구에게 잘해주는 거. okay 그리고 to를 꼭 잊지 마시고요. really라고 할 때 리얼리 하나 어떻게 하기? really. really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et's leave ten dollars then. let's leave ten dollars then. let's leave ten dollars then. 그러면 ten dollars를 남기자. 지금 말투가 하자였죠. 그렇죠? let's leave ten. 어떤 모양이 와야 되죠? 우리? 동사 원형. 원형. ing.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오늘 또 팁 관련돼서 배워봤는데 이제는 뭐 굳이 계산기 이런 거 없어도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아마 계산하게 되지 나중에는 feel이 와요. 와요. 그때까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결 한 번 해보도록 할까요? 해결해 볼게요. 미션 해결! Peter? How much should we leave? Um, seven dollars is enough. Seven dollars? Yeah. He was really nice to us. Let's leave ten dollars then. Yeah, of course. Do you have money? Yeah. All right. We made it again. Yeah.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먹는 날은 또 끝내줘요. 아유, 예. 수술 나와요. 아니, 오늘 약간 누구한테 잘해준다는 게 굉장히 쉬웠잖아요. 그러니까요. Nice to someone 하면 그러면 바로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생각난 김에 진짜 제가 이렇게 누가 잘해준 거는 처음 느꼈어요. 혹시 좋은 소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닭발을 주문을 했는데요. 거기 이렇게 사장님이 바로 나오셨어요? 서비스도 주시고. Oh, yeah. And he was being very nice to me. So... 그렇게 친절해서 그렇게 좋으셨어요? 저 앞으로 거기서만 시킬 거예요. 저는 다른 소식을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내일은요. 네, 네, 네. 네, 여행 가서 쓸 수 있는 영어를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I can't wait. 그런데 제가 잠깐 아주 짧게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얼마나 잘 제가 그 영어들을 사용했는지 상상도 못 할 거예요. Oh, my God. I can't wait to see it. 박수까지 받았어요. Oh, 제가 기대해볼게요. 네, 내일은 더 기대해보세요. All right. 자, 그러면 우리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verybody. Bye. Bye. Bye.